그래서 너무너무 고맙고 물론 인터넷 DM이나 이런 걸로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지만 사실 역시나 이렇게 직접 목소리를 들을 때가 가장 힘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맙고 앞으로 이제 날씨 추워지고 있으니까 감기 조심하고 크리스마스 공연 때 봅시다. 감사합니다. 네 뭐 거의 이하 동문이고요. 저는 긴장이 많이 돼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라도 좀 긴장하지 마시고 다음에 또 오시면 긴장하지 마시고 해온 말들 다 준비해 해였던 말들 잊지 말고 다 해주셔야 저도 들거리 좀 많이 같이 대화도 하고 하니까요 다음에 더 재밌게 얘기 나눴으면 좋겠고 오늘 거의 뭐 공연 시간에 준하게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만나서 있었던 것 같은데 생각보다는 시간은 좀 빨리 갔던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을 만나서 얘기하고 그래서 아무튼 너무 반가웠고 이제 크리스마스 공연 때쯤에 만나게 될까요? 아니면 뭐 그전에 만날 일이 많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공연 때 만나서 또 재밌게 잘 놀았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감사했고요. 반가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